아 여기는 좀 크네요 동대문 남대문이야 동대문 남대문이야? 창문이 동대문 할거에요 동증에서 했고 낙지에서 했고 요게 천에 오십? 천에 오십? 만이천에 사십? 변신을 좀 믿고 앞에 건물이 막 박히질 않아서 동대문 남대문 동쪽에서 해들고 남쪽에서 해들면 동대문 남대문이라는거에요? 아침이면 그냥 햇빛이 줄기차고 남쪽이라 줄기차고 여기 아줌마가 그것 때문에 당신도 죽을라 그랬는데 이천에 사십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화장실 화장실 불은 어디서 켜는거지? 아 지금 불을 안켰구나 불을 안켰었어요 불을 안켰고 이제 켰네 네어컨 옵션은 장갑 빼고 지크대 장갑 보일까요? 아 괜찮아요 이런거 괜찮습니다 흥 tell unfortunately 내 지평을 네 감사합니다.